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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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하나까지 모두 기록하자 우리 다 여기에서 땅 밑으로 떨어져 처음 만나는 사이가 떠오려도 다섯 내 손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너무 재밌는 거에요. 너무 재밌는 거에요. 우리 다 왜 이렇게 못 바르지 어허허허 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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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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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 첫 촬영을 또 썬바이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번에도 잘 준비해주셨는데 잘 준비해주셔서 오자마자 기분 좋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상당히 배가 고픈데 촬영을 잘 나오기 위해서 촬영 끝나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khi 러브 스마하내 연습생 보냉 아 아 썬바이미 촬영을 이렇게 마쳤는데요 끝까지 활어도 많이 해주시고 화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촬영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너무 즐겁게 촬영하다 보니까 빨리 촬영 빨리 시간이 간 것 같고 새로워진 썬바이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이번에 사인 찍으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많이 나왔고 캐럿들이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썬바이미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워진 썬바이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